안녕하세요. 오늘은 천마산에 왔어요. 천마산역 공룡주차에다 주차를 하고 여기 조금 나오니까 이렇게 등산로 입구가 보이네요. 정상까지 3.1km네요. 자, 가볼게요. 천마산 정상이 2.77, 2.60. 우리는 능선쪽으로 천마산 가볼게요. 이렇게 사이로 보면 천마산역 쪽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스키장이 보이네요. 아, 여기 나무도 멋있다. 아, 산 너무 예쁘죠? 이렇게 능선길을 따라서 쭉 가고 있어요. 이제 천마산 정상이 0.9 정도 남았네요. 아, 또 가볼까요? 오늘은, 아, 티에다가 잠바 하나만 입어도 될 정도로 아, 날씨가 너무 따뜻해요. 아, 이제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빨리 올 것 같아요. 아, 날씨가 많아. 아, 전형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정상이 200정도 남았어요. 정상에서 다시 찍어드릴게요. 정상에서 사진 찍고 지금 내려가는 중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